내가 뜨면 살이 뼈에 많이 붙어서. 한쪽 면을 또 작업해 놔서. 도망가 자꾸 움직여서. 오, 맛있겠다. 진짜 알차게 뺐다. 뱃살까지. 이건 이제 구입하면 되고. 지리로. 네, 지리로 하면 되고. 가장 다루기 힘든. 힘든 사이즈예요, 사실. 이거를 하실 거니까. 이게 기가 막혀. 이게 제일 맛있는 거. 그거는 이제 해서 밥을 싸야 돼, 이거. 밥에다 딱 바로 싸시면 돼요. 이게 아마추어들이 다루기 어려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지.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 싸면 돼, 이것도.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어, 이거. 이거대로. 어머, 제가 이제 몸통만 남았어. 홀딱 뺏겼어. 양쪽을 완전 뺏겼어. 홀딱 뺏겼어. 네. 씌워다. 깜짝깜짝. 우와. 진짜. 아, 맞아. 아, 이거 향이 죽이네. 생강을 좀 넣었더니. 아, 좋네. 간을 좀 봐야지. 자, 일로와, 일로와. 이거 보약이다, 보약. 일본에 이런 음식 있어요? 어머, 없어요. 처음 봤어요. 청하 씨, 일로와 봐요. 질이에요? 이거 약이다, 약. 진짜 약이다, 약.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약이야, 약. 뼈, 뼈. 생선 뼈. 와, 냄새 진짜 좋다.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거는.